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활동에 힘을 딸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조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조작선거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침묵을 지키는 검찰, 방송, 여당, 야당, 청와대를 보면서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출범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주권이자 자신의 상당히 중요한 권리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입니다. 마침 신문을 읽다가 래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서 한 중국을 향한 경고성 발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 중국은 기본적으로 홍콩의 자유를 강탈했다.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관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일어났던 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5월 25일 오후 3시 무렵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홍콩인의 자유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근구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껀 6표입니다. 여러분은 정강판에서 또렷하게 푸른색 바탕 위에 흰색으로 그려진 찬성 2878표 반대 1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 숫자가 중국 공상당이 어떤 체제인지를 말해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중국 공상당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원하는지 그들이 지향하는 체제가 어떤 체제인가를 말해주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선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운운하면서 저런 강압적인 체제 밑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 복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세월을 생각하면 머리가 무겁고 심경이 복잡합니다. 전인대의 정강판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홍콩인의 앞날입니다. 이번 중국의 전인대의의 결정은 홍콩인의 자유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대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에 응한 홍콩의 학자인 탄 모 씨는 5월 29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홍콩 달러를 미하로 바꾸려고 해요. 예차하면 홍콩을 떠나야 하니까 말입니다. 홍콩에 다시 탈출 열풍이 시무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만,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을 인민대상자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세 차례 정도의 인민 열풍이 공격적으로 불었습니다. 하나는 19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을 향한 홍콩 반환이 있었을 때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나마 지금처럼 암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중국이 거의 치칼치처럼 홍콩을 다루겠다. 홍콩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박탈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자금을 빼내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해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로 이동시키는 사람도 있고 호주나 캐나다의 인민 문의가 걱정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지난해에 비해서 호주와 캐나다의 인민 문의는 80% 정도 급동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홍콩 시민 750만 가운데서도 비에노 여건을 갖고 있는 30만 명에 대해서 영국의 시민권을 기꺼이 허락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상당은 결코 자유로운 시민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중국 공상당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들의 전체주의적 체제를 홍콩에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역량력 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뜻하는지를 가르쳐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콩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홍콩인의 인민열풍은 중국 당국이 원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국 공상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냥 복종하거나 입을 다물음으로써 입을 다물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엑시트, 탈출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그 체제 자체가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역량력 하에 들어가는 것은 곧바로 지난 70년년도 한국인이 확보해왔던 자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사유로 총선에 중국의 개입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그만큼 한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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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